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에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 메뉴가요. 오징어 해. 동해에 있잖아요. 요즘 오징어가 좀 난다고 해서 오늘 가갖고 싱싱한거 갖고 해를 떠갖고 왔어요.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자 마시고 징싱한 오징어 해. 먹어보자. 징싱한 오징어 해. 와아. 상추에다가 한번 싹싸가지고요. 이거. 징싱한 오징어 해. 징싱한 오징어 해. 징싱한 오징어 해. 오우. 징싱한 오징어 해. 양이 많아. 초장 딱 얹어가지고. 양이 많아. 마늘. 없어도 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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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싱한게 맛있다. 음. 징싱한게 아주 맛있네요. 와. 끝내진다. 물. 다음은 사도는 오징어니까. 음. 사도는 오징어니까. 사도는 오징어니까. 사도는 오징어. 살아 있는걸. 떠갖고 왔잖아. 음. 음. 오징어 해가 먹고싶었어. 음. 음 오 맛있다 오징어 달다 달어 되게 큰 그릇에 비벼먹어 음 음 난 조그만 그릇에 비벼야 되는데 응 이렇게 이렇게 비벼먹어 나처럼 상취가 좀 싸가지고 자자 나처럼 이렇게 비벼먹어 이렇게 비벼먹는게 맛있고 음 음 맛있다 음 음 그 아줌맛으로 오징어를 써놓은거 완전 기술이야 그럼 끝내서 잘 써놓으면 네 우왕 징짱 치킹이에요 녹는다 녹는다 입에서 녹아 자기가 비벼먹어 난 비벼먹어야겠다 비벼먹었네 응 비벼먹고 쌈은 쌈은 녹아 신경하게 맛있네 초장도 있어 응 오징어 해젓밥 오징어 해젓밥 아 아 으 으 으 으 음 음 음 음 땀 쌀하고 먹으면 맛있게 음 음 음 오줌마가 부드러워 맛있다 부드러워 저희 쌈을 싸줄까? 잠깐만 싸줘 아니야 괜찮아? 응 각자 먹어 각자 먹어 각자 먹어 각자 먹어 각자 먹어 자기는 싸주면 큰 거 싸줘 산게 응 음 음 음 음 음 이제 보니까 다리가 싸달라고 그러는 거구나 응 아 맛있게 샀는데 응 응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중간 살은 많이 났더라구 많이 났더라구 많이 났더라구 음 오줌 많이 나니까 음 음 뭐 양밑은 자기만 더 준비증안써 사야 되는데 음 동네에 양밑 안나는데 оно 안 먹네 음 음 원래부터 동네는 양미료가 많이 왔는데 저기서 다 와서 그렇지 양미료는 주미점 가서 사야지 음 그 아줌마테로 사서 그럼 날면서 주미점 가야 되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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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따가지고 음 음 상쌈하고 깻잎하고 같이 딱 올려가지고 배도 연해 오징어 커면서 연해 응 똥뽕이야 응 똥뽕이었어 응 내가 바꿀다며 똥뽕이야 음 맛있어 자기가 듬뿍 넣으면 나 듬뿍 넣었어 예 다시 먹는 거 아닌데 듬뿍 넣으면 과일 그 밥 조금 있을 게임 듬뿍 넣어 밥 조금만 꼬지 먹으면 더 많아야지 6분 더 이자 와 끝이 된다 와아 끝이 된다 으음 으음 음 맛있어 응 여기 아직 아기 안쓰려 안쓰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음 음 깻잎살 이거 먹어봐 쫄깃쫄깃한게 맛있다 달이 맛있어 응 쫄깃하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고춧가루 오징어 잔치한 동 오징어 잔치다 오징어 잔치다 오징어 잔치다 오징어 잔치 오징어 잔치 오징어 잔치 혈액이 쫄깃쫄깃해 닭 졸려서 뜨거워 으음 으음 이쁘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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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잔치 아 잘 먹었다 으하 오늘 완전 오징어 잔치 응 잘 먹었다 오징어 잔치 오징어 잔치 했어 응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맛있게 잘먹었습니다